자, 송스티비 개국공신 이벤트 제1의 추천방송 정립금 몰빵 이벤트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일단 간단하게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공개 추천방식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비리, 친인척, 인맥 없습니다 2. 추천방송 참여자의 하나입니다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죠? 저희 매니저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셨다 그 참석을 못하신 사유에 대해서 A4용지 10장 분량으로 사유서 제출해 자, 3번 방송 중 단첨이 된 분들은 긴말로 통보가 가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안 오신 분이 당첨이 됐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5번, 무효처리된 금액 만약에 오늘 5분을 추첨했는데 두 분이 무효처리가 됐다 그 무효처리된 것만큼 적립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8명이 무효가 됐다 그럼 8만원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적립금 몰빵 이벤트 적립금 몰빵 이벤트 너 혼자 다 가져 실시 예정입니다 자, 이제 추첨 시작해볼까요? 박수! 어? 잠깐만요 잠깐, 잠깐! NG, NG, 잠깐! 이거 왜 소리가... 왜...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이거... 엄청 준비했는데! 이 시치! 다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이래라 인정해... 여기...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온아 띵띵띵띵띵띵님 온아 띵띵띵띵띵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 아! 곤방 땡땡땡땡님 아, 곤방하님 예, 와 계시네요 곤방하님, 매니저님 체크 부탁드립니다 곤방하님 자, 다음 분 KSJ94땡땡땡님 KSJ94땡땡땡님 또 다음 분 저예요, 또... 3주 저예요 돌아갑니다 자 WQPSTO 땡땡땡님 마지막 분 안됐다고 오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당신 거야 돌아갑니다 WJDK2 자 5명 당첨되셨고 자 긴말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마 따로 갈 겁니다 수요일까지 회신을 주시면 쏩니다 바로 자 이렇게 1회 추첨 생방송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유익한 방송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오셔서 좋아요 구독 또 꼭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쉬우ś pr site 런 хотите 런 런 런 런 런 렇게